자 그 다음에 거기 붙이다와 붙이다는요 아래에 붙이다는 이 붙다와 관련된 것 그러니까 가까이 하거나 달라붙어 있는 것을 쓰는 거죠 우표를 붙이고 책상을 벽에 붙이고 흥정을 붙이고 불을 붙이고 감시원을 붙이고 조건을 붙이고 취미를 붙이고 별명을 붙이는 거죠 그러나 소리 나는 대로 붙이다는 그 붙이다와는 관계없는 그런 예들이고요 자 시키다와 시키다는 할 수 있죠 즉 누군가에게 사동으로 일을 시킨다 할 때 시키다를 쓰고 반면에 끓인 물을 시키다 할 때 표기하고 자 새 아름 되는 둘레 할 때 아름은 의존명사고 반면에 전부터 아름이 있는 사이다 할 때 아름은 알고 지내는 사이다 라는 얘기고 그리고 알미라는 것은 곧 지식을 말하는 거죠 자 앉히다 밥을 앉히다고 반면에 앉히다는 사동으로 윗자리에 앉히다 그리고 얼음의 얼다를 밝히면 이건 얼은 것 얼음이 얼었다 할 때 얼음이고 반면에 소리 나는 대로 얼음은 두 물건이 맞닿은 자리 두 사물이 맞닿은 자리를 얼음이다 라고 하고요 다음 있다가 오느라 할 때 잠시 후에 라는 뜻은 그대로 소리 난 대로 있다가 라고 쓰는 거고 돈은 있다가도 없다 할 때 있다는 있다 없다의 의미를 갖고요 다음 다리가 저리다고 그리고 배추를 저리다고 또 생선을 조리고 마음을 조리는데 주의할 건 이 국물을 조리다 할 때도 국물은 그 양을 바짝 조리다 이럴 때는 마음을 조리다와 마찬가지로 조리다를 써야죠 요리하다는 의미의 조리다가 아니라 국물을 조리다 하면 그때는 리을 받침이 들어간 조리다를 써야 한다는 거 주의하고 그 다음 여러 날을 줄이다 굶주렸다는 뜻이고 비용은 줄이다 라고 자 한오라고와 하느라고 하다에 노라고라는 어미를 붙이느냐 느라고라는 어미를 붙이느냐 요건 뭐로 구별하고 여기 노라고라는 어미가 올 때는 바로 뒤에 뭐가 온다? 같은 동사 한오라고 한 번오라고 본하고 같은 동사가 올 때 노라고라는 어미를 쓰는 거고 반면에 느라고라는 어미는 이유를 말하는 것이고 따라서 한오라고 한하고 노라고 반드시 뒤에 같은 동사가 왔을 때 노라고라는 어미를 쓴다 그거로 구별하면 되죠 그리고 공부하느라고 밤을 새운 거고 자 뭐뭐 하느니와 뭐뭐 하느니보다는 굳이 신경 안 써도 할 수 있어요 왜? 아래에 뭐뭐 하느니보다 할 때 이는 사람이죠? 사람이잖아 따라서 즉 나를 찾아오느니보다 집에 있거라 할 때는 어미느니보다를 쓰지만 뭐 오느니가 가는 이보다 많다 가는 사람보다 많다라는 의미니까 띄어쓰고 이를 접고 또 그 밑에 미워하리만큼 했을 때 뭐뭐리만큼은 어미죠 반면에 그 아래 반대할 이만큼 했을 때에는 즉 의존명사 사람을 의미하는 이로 쓰인 것이니까 이건 구별이 어렵지 않고요 자 뭐뭐 하러 하면 뒤에 행위가 즉 뭐뭐 하러 무슨 행위 즉 공부하러 간다는 등 공부하러 독서실에 간다는 등 행위가 나오는 거고 뭐뭐 하려는 의도니까 하다가 와요 가려한다 그래서 뭐뭐 하려하다 반면에 뭐뭐 하러 동작이 되어 오고요 로서는 수단이고 자격이고 반면에 로서는 수단이니까 사람으로서 그럴 수는 없다 할 때는 발음이 로서가 나다 보니까 헷갈린 거지 이때는 사람의 그 자격으로 그런 짓은 할 수 없다는 얘기니까 로서를 쓰고 반면에 달그로서 꽁을 대신하다 이때의 달그로는 즉 수단이죠 달그로 꽁을 대신하다 주로 이 수단의 로서는 오히려 썰을 안 쓰고 달그로라고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오히려 썰을 넣어서 자연스러우면 그게 자격의 로서고 오히려 수단의 로서는 썰을 안 쓰는 게 우리가 평소에 더 많이 쓰죠 망치로 못을 박다 이러지 망치로 써 못을 박다 이렇게 안 쓰거든 그래서 오히려 수단의 로서는 로만 쓰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읽어가지고 자연스럽게 뭐뭐로서 하면 그 자리에는 뭘 쓰는 거야? 로서를 쓰는 자리고 그리고 오히려 수단의 로서는 즉 뭐뭐로서라고 쓰기보다는 뭐뭐로라고 주로 씁니다 다음에 어미무로와 조사의로는 아까 그럼으로 그럼으로 할 때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글 맞춤법은 총 57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한글 맞춤법 57항을 한번 검토했는데요 중요한 건 내용에 있어서는 별게 없는데 문제는 예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적어도 여기 나온 예들은 어휘 문제로도 물을 수가 있고 또한 맞춤법 문제로도 물을 수 있고 또 문법 문제로도 물을 수 있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예들만큼은 빼놓지 말고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한 단어 한 단어 시험 때까지 눈여겨보시고 그리고 항상 사전을 가까이 두고 그 용례와 용법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자 이제 표준어 규정을 보겠습니다 표준어는 표준어 사정원칙과 그리고 표준발음법 두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표준어 사정원칙은 26항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표준발음법은 30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어는 한글 맞춤 법과 달리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이니까 암기해야 될 것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이 표준어는 해마다 추가될 내용들은 또 추가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총칙 1항을 보면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표준어의 정의를 들었고 여기 교양 있는 사람들이 곧 계층적 조건 표준어의 계층적 조건으로 교양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말을 했고 그리고 현대라는 말에서 시대적 조건을 현대라는 말에서 시대적 조건을 그리고 서울말이라는 데서 지역적 조건을 서울말이라는 데서 지역적 조건을 자 그리고 2항은 외래어는 외래어는 따로 사정한다라고 해서 외래어는 역시 한글 맞춤법도 아니고 표준어 규정도 아니고 외래어 표기법에서 따로 정하겠다 이 말입니다 다음 이제 제 3항을 보면 거센 소리를 표준어로 삼는 것들을 썼어요 즉 끄나풀 할 때 풀하고 피읍 거센 소리를 쓴다는 건데 이건 무슨 이론이 있는 게 아니죠 그냥 우리가 평소에 끄나풀하고 잘못 쓰면 안 되고 거센 소리를 쓰는 단어들 주의할 걸 써놨죠 우리가 거센 소리를 쓰는 단어는 여기 있는 것만이 아니라 많아요 많은데 다만 우리가 주의해서 이유 없이 거센 소리를 표준어로 삼는 그런 단어로 여기 모아놓은 이 단어들에만 주목하면 돼요 자 끄나풀이죠 그리고 나팔꽃이고요 그리고 역희입니다 자 이 역희라는 명사는 주로 방향이나 시간 무렵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동역, 들역, 새벽역 하면 또 동틀력 하면 동역은 또는 들역은 장소를 말하는 거야 쪽과 같은 말이지 동쪽, 동역 반면에 새벽역히니 동틀력 하면 시간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동역, 들역, 장소를 말하고 새벽역, 동틀력 이때 역할 때 받침에 키윽을 쓴다는 거 이건 무슨 이론도 아니고 그냥 키윽을 쓴다라고 외우는 거죠 다음 부엌 했을 때 키윽 받침을 쓰자라는 얘기고 거기 부엌하고 키윽을 쓰자라고 했고 틀린 표기에 또 키윽을 써놓은 경우 새 교재에 기억으로 바꿔야죠 그러니까 예전 교재는 어때요 그대로 기억이 있으면 두면 되고 새 교재에는 부엌, 부엌을 똑같이 키윽으로 써놨는데 니은에, 니은에 잘못된 표기에는 기억을 써야죠 그래서 부엌 했을 때 기억이 아니라 키윽이다 살쾡이라고 하는 거고 살쾡이와 그리고 삭은 복수 표준어죠 그래서 살쾡이는 삭이라는 말로 삭이라는 말로 함께 쓰고 그리고 칸이라는 말 그래서 칸막이 또 빈칸, 방한칸 할 때 그 칸과 사이와 사이를 말할 때 칸이라는 말을 쓰고요 다만 초과 삼간, 윗간 할 때는 초과 삼간과 윗간 할 때는 간을 쓰죠 이때 간은요 장소예요 장소 그러니까 이 칸과는 또 뜻도 달라 그래서 윗간 그러면 윗간 그러면 아랫간, 윗간 했을 때 윗간, 아랫간은 즉 온돌방에서 온돌방에서 온돌과 가까운 쪽 그래서 그걸 아랫간 그리고 먼 쪽을 윗간 또 안방을 기준으로 해서 가까이 있는, 위에 있는 걸 윗간 아래에 있는 건 아랫간 그래서 장소를 말하는 거지 반면에 칸막이니 빈칸이니 이때는 칸이죠 그러면 봐, 여기 책꽂이가 있는데 책꽂이가 있는데 이렇게 세 칸짜리 책꽂이야 자, 책을 맨 윗칸에 넣어라 이때는 뭐라고 써야 돼요? 윗간이라고 쓰면 안 되죠 윗간은 한옥의 장소를 말하는 거고 여기서는 윗칸에 넣어라 했으니까 뭐라고 써야 돼요? 윗칸이라고 해야죠 이해돼요? 아래칸, 윗칸이라고 해야죠 이걸 윗간, 아랫간이라고 하면 안 되죠 어떤 책장이 있고 칸이 나눠져 있을 때 윗칸, 아랫칸이고 여기 있는 윗간은 장소를 말한다고 다음, 털어먹다 라는 말 재물을 다 없앨 때 노름으로 재산을 다 털어먹었다 이걸 자꾸 떨어먹다 하면 안 되고 털어먹다 그래서 재산을 다 털어먹었다 하고 털어먹다라고 표기해야겠다 그 다음, 제 사항을 보면 거센 소리가 나지 않는 건 또 나지 않는 걸 표준으로 삼아라 가을 가리고 거식이고 그리고 분침이죠 낱말 뜻을 모르는 건 찾아보고요 거식이라는 말은 원래 전라도 방언이었는데 표준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뭔가 대화할 때 막연히 서로 구체적인 명칭은 모르지만 서로 알만한 것을 얘기할 때 거식이라는 표현을 쓰죠 제 5항은 어원에서 멀어진 형태로 굳어져 널리 쓰이는 건 그걸 표준으로 삼는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어원 그 자체를 모르니까 그냥 결과론적인 것만 기억하면 돼 강남콩이 아니라 뭐라고요? 강남콩이고 그리고 고삿과 고삿은 이건 구별을 해야 돼요 조금 전에 강남콩, 강남콩은 강남콩은 틀리고 강남콩이다 이렇게 암기하면 되지만 고삿, 고삿은 고삿, 고삿은 구별해야죠 자, 시옷 받침 들어가는 고삿은 무슨 뜻? 새끼줄을 말하는 거고 그래서 속고삿, 암고삿 하면 새끼줄을 속고삿, 겉고삿 하면 새끼줄을 말하는 거고 티읍 받침 들어가는 고삿은 즉 길목을 말하는 거예요 골목에 입구, 골목에 초입을 고삿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고삿이라는 티읍 받침 들어가는 말은 우리 그 신체 사타구니를 비유해서도 고삿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음 사글세라고 표기하는 거고 주의할 건 원래 한자어 사글세에서 온 말이지만 사글세라는 한자를 표기하지 않고 사글세라고 바꿔 쓰고 그러면 이때 사글세는 한자어가 아니라 고유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자어를 어원으로 하지만 그 어원에서 멀어진 형태로 사글세라고 쓰게 되면 사글세는 순우리말이 되는 거예요 이해 돼요? 한자어 사글세에서 왔다고 사글세가 한자어가 아니라 다음 울력성당 했을 때 이 울력성당은 울력이라는 말이 협동한다는 얘기고 성당이 성당이 항의한다는 얘기니까 울력성당은 때를 지어가서 항의하다 그래서 때를 지어서 누르고 협박하는 것 때를 지어 항의하는 걸 울력성당이다 라고 하고 다음을 보면 다만 어원적으로 원형에 더 가까운 것은 즉 그걸 표준으로 삼아라 그래서 갈비고 그리고 갈모고 여기 갈비는 갈비구이 갈비찜에서 갈비하고 표기를 하고 반면에 간모와 갈모는 또 구별해야죠 그래서 시옷 받침 들어가는 갈모와 니을 받침 들어가는 갈모는 별개의 단옵니다 갈모는 우비예요 그래서 갈모와 갈모는 둘 다 있는 말이죠 둘 다 있는 말이고 구별해서 써야 할 말이고요 굴젓이죠 그래서 어리구젓이 아니라 뭐예요? 어리굴젓하고 굴젓이고 또 말겨치고 물술환이고 자 밀어서 넘어뜨리면 밀치다 라는 의미로 밀뜨리다 뜨리가 무슨 접미사? 강세 접미사야 그러므로 밀다의 강조한 말이 밀뜨리다예요 이때 리을은 탈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밀뜨리다가 아니라 뭐다? 밀뜨리다 당연히 뜨리를 쓸 수 있는 자리니까 뭘 써도 돼요? 트리를 써도 되죠 밀뜨리다 밀뜨리다 둘 다 맞고 다음 적의라는 말은 부사로서 적의라는 말은 원래 표준어는 저읍이었는데 이 저읍의 준말인 저기를 표준어로 삼는다 그래서 적의 그리고 휴지 라고 하죠 수지라는 말은 이제 아무도 기억 못하는 말이고 휴지 자 제6항에는 이제 서수사 첫째, 둘째, 셋째를 써놨는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할 때 받침을 적어야죠 받침을 적어야 되고 그런데 그 밑에 다만에서 보듯이 이 둘째라는 말은 우리가 앞서서도 문법 시간에 공부했듯이 이게 열 번째 이상의 횟수로 열두 번째라는 의미일 때는 리을을 탈락해서 열두째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열두 개째라고 해서 열두 개째라고 해서 수량을 말할 때에는 그때는 리을을 붙여서 열둘째라고 씁니다 그래서 열두째라는 말과 열둘째라는 말은 모두 가능하고 그래서 열두째는 열두 번째 이상일 때 뭐 스물두째, 서른두째 즉 서수사일 때는 리을이 탈락하고 반면에 열둘째는 열두 개째 즉 수량을 말할 때 리을 받침이 들어갑니다 됐죠? 그거 주의하고 다음에 그 빌리다와 빌다는 구별해야 합니다 빌리다는 빌려주거나 빌려올 때 모두 빌리다라는 말을 쓰는 거고 빌다라는 말은 용서를 빌다, 소원을 빌다 또 빌다에는 어떤 뜻도 있다고? 구걸하다, 구걸하다 그래서 빌다라는 말에는 구걸하다는 말이 있어서 거지가 돈을 빌리러 다닌다야 빌려다닌다야 빌려다닌다 거지가 돈을 빌려다닌다 하고 빌다 즉 구걸하다 구걸하다는 의미로 돈을 빌려다닌다 그래서 빌다라는 말에는 구걸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제 7항을 보면 이제 암수를 드러내는 말은 수를 쓰느냐, 숯을 쓰느냐 하는 것부터 구별을 해야 되는데요 암수를 표현하는 접두사는 수를 씁니다 그런데 숯을 써야 하는 단어가 세 개 있다고 했죠? 숯을 써야 하는 단어 그 셋이 뭐라고요? 숯량, 숯염소, 숯지 숯량, 숯염소, 숯지 양과 염소와 쥐 그래서 숯량, 숯염소, 숯지 하고 표기합니다 화면에 나머지는 모두 수를 써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암수를 붙이는데 수거미, 수벌, 수고양이 하고 쓰다가 이 숯해 할 때 즉, 거센소를 쓰죠 자, 이렇게 암수를 붙였는데 거센소를 쓰는 건 몇 개? 아홉 개를 정했다 이거 암기하는 겁니다 왜냐고 설명할 필요도 없고 알 필요도 없고 즉, 여기서도 그래요 왜 양과 염소와 쥐만 숯을 쓰느냐 이건 설명할 필요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고 알겠어요? 어떤 학자들이 이에 대해서 설명은 해놨어요 그런데 그걸 알면 뭐 할 거예요? 우리가 공부하면서 특히 수험 공부는 많이 하는 사람이 합격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필요한 것만 아는 사람이 합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험 생활은 너무 많이 알고 있어도 떨어지고요 왜냐하면 정작 필요한 거는 이제 너무 많이 하니까 기억에 혼동이 생겨서 또 너무 필요한 걸 몰라도 떨어지고 그래서 알아야 될 것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숯을 쓰는 단어는 이 세 개다 하고 암기하면 되고 그리고 수루, 암수를 붙였는데 거센소를 쓰는 건 아홉 개밖에 없다 자, 다음 페이지에 있죠 아홉 개 읽어봐요 시작 숯항아지, 숯해, 숯허, 숯키와, 수타, 수탕락이, 수톨쩍이, 수퇴지, 수평아리 여기까지 이 아홉 개는 반드시 수로 숯을 적는데 즉 거센소리로 쓰는 거죠 이해 됐죠? 그리고 숯을 쓰는 건 세 개 불러봐요 숯량, 숯염소, 숯지 다음 제 8항을 보면 양성 모음이 음성 모음으로 바뀌어 굳어진 경우는 음성 모음을 표준으로 써라 이 말은 우리가 문법 시간에 모음 조화를 지키지 않을 때 지키지 않은 대로 쓴다라는 그 규정에 따른 예들이죠 그 대표적인 게 바로 깡충, 깡충이죠 따라서 깡하고 양성 모음인데도 충하고 음성 모음을 써서 깡충, 깡충이 표준하고 이보다 큰 말이 뭐라고요? 껑충, 껑충이고 다음 둥이라고 해서 원래는 이게 I동자가 들어가서 동이였어요 동이 즉 한자어 동자에 동자에 이가부터 동이였는데 이제 이 한자어 동이는 무시해버리고 음이 뭐로 바뀌었다고요? 둥이로 그래서 둥이하고 표기합니다 귀둥이고 그리고 막둥이고 선둥이고 선둥이가 뭐야? 쌍둥이에서 먼저 나온 놈 선둥이 그리고 쌍둥이 검둥이 바람둥이 바람둥이 흰둥이 하고 둥이라는 전미사 그 다음 발과 숭이 이때도 발과 숭이하고 송이가 아니라 숭이 샛말은 뻘거숭이고 그리고 큰 말은 벌거숭이 뻘거숭이가 되겠죠 보퉁이고 보통이가 아니라 뭐야? 보퉁이 그리고 봉죽이죠 봉죽 원래 이 봉죽도 한자어 봉족 발족자에서 봤지만 봉족이라 표기하지 않고 봉죽을 표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봉죽꾼이고 봉죽들다지 그러니까 이 말의 어원은 봉족에서 왔지만 봉족이라고 표기하지 않고 뭐라 씁니다 봉죽 하고 표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봉죽꾼이 뭔지 모르겠다 싶으면 반드시 사전 찾고요 다음 뻗정다리죠 그래서 뻗정다리하고 사실은 뻗정다리였을 때 모음좌를 안 지켰다고 말하기가 좀 그런 게 현대어에서는 어간 어미 사이에나 모음좌를 지키지 이런 명사에서는 안 지켜요 원래 다만 여기 예를 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뻗정다리라고 왜 안 했느냐 이 말이야 또는 뻗짱이라고 왜 안 했느냐 이 말인데 사실은 뻗정은 모음좌를 지킨 거지 그래서 뻗정 어어잖아 그래서 뻗짱이 아니라 뭐라고 뻗정 음성모음을 쓴 형태고 그냥 뻗짱다리가 아니라 뻗정다리가 맞다 하고 외우면 되고 아서 아서라라는 말은 여러분들은 잘 안 쓰는 말이고요 주로 이런 소설이나 이런 데서 예스러운 말이지 뭐뭐하지 말라라는 말로 아서 아서라 예야 그런 행동은 아서 하고 아서라 하면은 어떤 일을 하지 말라 하고 금지할 때 쓰는 말이고 오뚝이죠 오뚝은 없어 오뚝이란 말은 없어요 오뚝만 있습니다 그래서 코가 오뚝하다 안 돼요 코가 오뚝한 거예요 그래서 오뚝이만 있죠 그리고 주추죠 얘도 원래 한자어 기초 초자가 들어가서 주초야 원래는 주초인데 우리가 주초라고 쓰지 않고 뭐를 표준으로 한다 주추를 표준으로 한다 그래서 주추 주춧돌 하고 표기하죠 반면에 다음과 같은 단어들은 우리가 어원의식이 매우 강해서 어떤 낱말을 썼는지 알기 때문에 양성모음으로 쓰라는 거예요 부조 그리고 사돈 그리고 삼촌 부조 사돈 삼촌은 오모음으로 부조 사돈 삼촌 오모음으로 표기를 한다는 거예요 부조 부조금 받사돈 안사돈 또 시삼촌 외삼촌 오모음 양성모음으로 표기한다 이 말이죠 자 제 구항을 보면 이 모음 역행동화가 일어난 건 또 일어난 대로 쓰자 그래서 사람을 나타낸 전미사는 내기로 쓴다 이거 다 문법 시간에 한 겁니다 자 서울 내기고 시골 내기고 풋내기고 다음 냄비를 표준으로 한다 남비가 아닌 냄비를 그리고 동당이 치다가 아니라 뭐가 표준이야 동댕이 치다 동댕이 치다를 표준으로 삼고 다만 아지랑이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아지랑이가 우세하니까 아지랑이가 아니라 뭐라고 한다 아지랑이 그리고 물건을 많은 기술자에는 장이를 반면에 그 외에는 쟁이를 쓴다 미장이고 유기장이지만 멋쟁이 소금쟁이 담쟁이 골목쟁이 그리고 발목쟁이 제 10항은 몸이 단순화된 형태를 표준으로 삼는다 이 말은 뭐냐면 괴팍이 아니라 괴팍으로 쓴다 라는 얘기인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괴팍이라는 말이 오히려 생소하죠 왜 이걸 원래 팍이었나 이런 의문이 들텐데 원래 한자어가 팍자죠 그래서 뭔가 심보가 고약할 때 이 한자어로 팍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이중모음 팍으로 했을 때 발음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팍이라 하지 말고 뭐라고 하자 팍으로 그래서 괴팍하다를 표준으로 또 뭐뭐 하구먼 자 이건 조심할게 구만이라고 자꾸 우리가 쓰거나 구면이라고 쓰는데 그러지 않고 뭐뭐 하구먼 하고 구먼을 구먼 하고 표기를 해야 된다 즉 주로 감탄형에 쓰는 거죠 어미로서 즉 먼저 갓구먼 맛이 있구먼 하고 주로 이 예스러운 말이야 어른들이 쓰는 말이지 자 뭐뭐 하구먼 또 미루나무 할 때 이 류가 원래는 어원을 봤더니 버들류자잖아 원래는 버들류자 류인데 미류라고 표기하지 않고 뭘 표준으로 한다 미루 하고 루 표준으로 삼는다 또 원래는 미력 력으로 읽어야 되지만 이 불교 용어로 미륵이라고 미륵보살 미륵이라고 표기하겠다라는 거고 또 연우에서 연우라는 말이 뭐야 보통의 라는 뜻의 관용사죠 연우 연우 아침과 다르다 연우 날과 다르다 연우 사람과 다르다 연우 하면 보통의 라는 뜻의 관용사죠 또 온달이죠 만 한 달이 꽉 찰 때 온달 이라고 하고 의뢰가 아니라 뭐다 의뢰 또 캐캐 묵다 즉 어 이를 써서 캐캐 묵다 또 허우되고 허우적 허우적 또는 허우적거리다 해서 허위대 허위적이라고 쓰지 않고 허우적 허우대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똑바로 쓰고 있다면 그냥 무시해버리면 돼요 알겠어요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고 확실히 내가 쓰는 것들이라면 신경 안 쓰고 한 번 읽는 것으로 끝내면 되고 반면에 이제 뭐만 조심해야 돼 내가 잘 몰랐던 거 내가 그렇게 안 썼던 거 그것만 조심하는 거야 무조건 책이 써있다고 다 중요한 게 아니라 알겠어요 자 다음 이제 제 11항에 보면 다음 단어에서는 모음의 발음 변화를 인정하여 어쩌고저쩌고 써있는 건 이제 읽을 필요도 없다는 걸 알아야 돼 그냥 그냥 표준어 규정에 주의할 단어를 정리하는데 그 정리하기 위해 항목을 설정한 거지 한글 맞춤법처럼 어떤 이론을 써놓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예문을 곧바로 봐야지 자 구려야 구려는 어미예요 어미 뭐뭐 하구려 이때 구려는 어미야 감탄형 어미죠 자 그런데 이 구려를 자꾸만 그 옆에 구려하고 잘못 쓰면 안 되겠다는 거고 그런데 오히려 이 구려라고 잘못 쓰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그려라는 말하고 헷갈리는 거지 그렇지 그려는 뭐라고 배웠어 우리가 감탄형 보조사라고 했죠 그려는 감탄형 보조사야 쓰임이 똑같아 둘이 다만 구려는 어미니까 이 앞에 뭐가 오는 거야 어간이 아직 문장이 안 끝난 거야 그래서 구려를 쓸 자리는 아직 문장이 안 끝날 때는 구려를 써서 문장을 끝내고 이 보조사 구려를 쓰는 건 얘는 감탄의 의미를 도와주기 위해 쓴 것 뿐이고 이게 빠져도 올바른 문장이죠 그러니까 이 앞에는 뭐가 온다고 완전한 문장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험에 시험에 비가 옵니다 하고 여기 들어갈 말은 뭐가 되겠어 그려 완전한 문장이니까 이해 돼요? 완전한 문장 되니까 비가 옵니다 그려 반면에 비가 오는 하고 아직 안 끝났어 비가 오는 하고 안 끝났어 그럼 뭐가 올 수 있어 구려 비가 오는 구려 그죠? 먹구름이 잔뜩 끼더니 비가 오는 구려 하고 어미 구려를 쓰죠 다음 깍쟁이고 그리고 나무라다죠 나무레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나무라다 그리고 미숫가루 할 때 미수고요 자 바라다와 바레다는 구별해야죠 합격을 바라다고 합격을 바라다고 빛이 바래다고 합격을 바라다 빛이 바래다 그래서 바라다는 목적으로 취하는 타동사고 바레다는 자동사지 상추고요 그리고 실업의 아들 욕하는 겁니다 실업의 아들 즉 실업의 아들은 원래 실업하는 사람의 아들 그래서 산원공상에 과거의 관습에 따라 사업하는 사람을 얕잡아 보고 한 말인데 즉 어원을 의식하지 않고 그냥 소리나는 대로 실업의 아들 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실업의 아들 하면 막돼 먹은 놈 못돼 먹은 놈 또 예의범절이 없는 놈 돈만 아는 놈 이런 놈에게 이런 실업의 아들하고 실업의 아들 라고 표결하는 것 주책이죠 원래는 한자어 주착에서 왔지만 한자어 주착에서 왔지만 주책이 표준어예요 그러니까 한자로 주착이라고 써놔더라도 읽을 때 뭐라고 읽어야 돼? 주책 왜냐하면 주착이라는 말은 없어졌으니까 주책이라고 표기라고 다만 이 주책은 주책 없다 주책 망란이 주책을 떨다 하고 부정문에만 써요 부정적인 의미 주책이라는 말은 원래의 뜻인 주관이라는 의미는 긍정적 의미는 이제 없어졌어 그래서 주책이다 주책 없다 둘 다 쓸 수 있는데 예전에는 주책 없다만 됐지만 추가된 표준어에서 뭐가 돼요? 주책이다도 돼요 그런데 조심할 것은 주책이다 주책 없다는 같은 의미로 부정적 의미라는 얘기야 왜 이 얘기를 강조하냐면 의미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죠? 주책이란 말이 주책이라는 말은 원래 소신 주관 이런 뜻인데 어떤 사람이 소신을 갖추고 주관을 가졌을 때 이제 저 사람은 주책이 있어 이렇게 긍정문으로는 절대 안 쓴다고 지금은 저 사람은 주책이야 이러면 부정적 의미라고 우리 의미 변화가 일어났는데 완전히 다른 의미로 오히려 소신 없는 것 주관이 없는 것으로 의미 변화가 일어났으니까 이는 의미 변화 중 이동이고 또한 의미가 더 나빠졌으니까 향상이 아니라 뭐야 타락이 일어난 거지 그래서 주책이라는 낱말은 긍정적으로 쓰지 않습니다 대신 이제 주책이다라고 해도 되고 주책없다라고 해도 되고 지루하다 지루하다죠 원래는 한자 어디서 온 거야 지리하다에서 온 거야 그러나 지금은 지리하다는 비표준어고 지루하다죠 우리가 조선조의 문학을 읽다 보면 지리하다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지루하다라는 말인데 과거에는 지리하다 그대로 읽고 썼지만 지금은 지루하다가 표준어입니다 튀기죠 지금은 이 튀기라는 말 대신에 혼여라 다문화 가정 하고 이렇게 순화해서 쓰기도 합니다만 튀기라는 말 자체가 바로 혼여라를 가리키고 허드레죠 허드레 할 때 어이냐 아이냐 이걸 주의하는 거야 허드레 할 때 어이야 아이야 어이를 다음 호루라기라고 해야지 호루룩이 안 되고 호루라기 자 제 12항을 보면 이 12항에서는 바로 윗과 웃의 구별을 했죠 자 위아래 구별이 될 때는 윗을 쓰고 위아래 구별이 없을 때는 웃을 쓴다 그래서 웃을 쓰는 데에 주의하면 되지 뭐 웃도니니 웃어른이니 이런 말들은 이런 말들은 그에 해당되는 아래라는 아랫돈 아래어른이란 말이 없으니까 이렇게 위아래 구별이 없을 때는 웃을 쓴다 그러나 윗도리고 아랫도리 구별이 있으니까 윗도리고 윗사람이죠 아랫사람 윗사람 또 윗니고 그죠 아랫니 윗니 이렇게 위아래 구별이 있을 때 윗을 씁니다 그리고 이제 윗을 쓴다고 하더라도 뒤에 거센 손이 거센 소리가 오거나 위층하고 거센 소리가 오거나 위쪽하고 된 소리가 오면 즉 위층 위쪽하고 거센 소리나 된 소리가 오면 위층 위쪽하고 거센 소리나 된 소리가 오면 그때는 시옷을 뺍니다 이게 전부예요 자 대신 거기 써있는 예들 중 여러분들이 낱말 뜻을 모르는 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윗넓이부터 시작 윗넓이 윗눈썹 윗니 윗땅줄 윗덧줄 윗돌이 윗동아리 윗마귀 윗머리 윗목 윗몸 윗몸 그리고 윗바람 윗배 윗벌 윗변 윗사람 윗세장 윗수염 윗입술 윗잇몸 윗자리 윗중방 분명히 모르는 단어들 있죠? 낱말 뜻이 빨리 기억나지 않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런 단어들은 직접 찾아보자라는 거야 찾아서 옆에 메모하고 적어두고 그죠? 다음 이번에는 거센소리나 된소리가 있을 때에는 된소리나 거센소리가 올 때에는 위만 적자라는 겁니다 자 읽어볼까? 시작 윗자 위쪽 위체 위층 위치마 위턱 위팔 이 위치마 같은 것도 막상 아는 단어 같지만 뜻을 찾아보면 우리가 알고는 치마하고는 아무 관계없죠? 농기구예요 농기구 농기구에서 농기구에서 즉 위아래를 구별해서 위치마 아래치마 이런 거지 사람이 입고 다니는 치마하고는 아무 관계없습니다 알겠습니까? 다음 거기 다만 이에 웃을 쓰는 단어 읽어보죠 시작 웃구 웃기 웃돈 웃비 우덜은 우돗 자 웃기와 우돗해서 조심할 건 이 명사 웃기는 동사 웃다 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거죠 이 웃기는 즉 위에 뿌리는 위에 뿌리는 장식하는 것 음식에 음식에 멋을 내는 데코레이션 장식하는 걸 웃기라고 하는 거지 그치? 또 웃돗은 위돗과 구별해야죠 위돗은 무슨 뜻이야? 상의를 말하는 거고 상의를 말하는 거고 웃돗은 뭘 말해? 외투 겉옷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두 단어가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밑줄을 쳤을 때는 문장을 보고 판단해야지 이게 문장상 웃돗인지 위돗인지 또 웃기 같은 말도 이게 명사 웃기 웃다 해서 온 웃기인지 아니면 즉 장식하는 음식을 장식하는 웃기인지 이건 문맥을 보고 판단을 해야죠 다음 제13항은 얘는 잔뜩 써라는데 이게 결국 한자 도금 문제로 묻죠 한자 도금 문제로 묻는데 자 구절구자야 구절구자니까 이건 구로 읽으면 돼요 구로 읽으면 되고 어떤 경우에만 귀로 읽는다고요? 어떤 경우에만 귀로 읽는다? 글귀 그리고 귀글에서만 글귀 귀글에서만 귀로 읽고 나머지는 모두 구로 읽으면 됩니다 글귀 귀글만 글귀 귀글만 귀로 읽고 나머지는 모두 구로 읽으면 되고요 자 그러면 구법부터 구법 구절 읽어볼까요? 시작 구법 구절 구점 결구 경구 경인구 난구 단구 단명구 대구 문구 성구 식구 어구 연구 인용구 절구 그래서 이 귀로 읽는 경우는 귀로 읽는 경우는 딱 두 가지 경우밖에 없다 글귀 귀글만 귀로 읽고 그 외에는 모두 구절구자 한자 구 로 읽는 거죠 자 여기까지 봤고요 이제 잠깐 쉬었다가 십상부터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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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